강박증으로도 불리는 강박장애, Obsessive Conversive Disorder, OCD란 사람들이 사고, 방식, 감정,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강박관념 및 특정 행동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만드는 정신질환이다. 마지막에 설명한 증상은 강박행동으로 불린다. 오늘은 강박장애의 모든 것을 낱낱이 알아보자. 강박증 환자들은 무언가 거슬리는 일이 생기면 불안과 공황 발작을 경험한다. 강박증과 발생하는 원인 그리고 치료하는 법에 대해 소개한다. 강박장애의 원인 흔히 인구의 2% 정도가 OCD로 고통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개 증상은 20에서 40세 사이의 연령층에게 나타난다. 명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과학자들은 이를 유발하는 두뇌의 특정 이상 현상을 발견했다. 강박장애의 증상 전반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증상은 강박관념이다. 이러한 사고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이미지이다. 환자는 이를 무시하려고 할 수 있으나, 큰 불안을 야기함으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고픈 통제할 수 없는 욕구를 경험한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의 강박증은 4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의문, 무언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 공포, 질병 또는 특정한 것에 대한 두려움, 충동, 성적이거나 공격적인 충동, 강박적인 생각, 정돈, 대칭, 종교 또는 시간 문제 등 이러한 충동은 강박행동에서도 나타난다. 이들은 환자가 강박적인 생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방식으로 시작되는 심적 자극이다. 이로 인해 환자는 성취감을 느끼지 못한 채 이 행동을 몇 차례 반복하고자 하는 욕구를 느낀다. 대개 OCD 환자들은 TIC, 경련 증상으로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 TIC은 체내의 다양한 근육 수축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행동이다. 강박장애 진단 환자의 행동은 두 증상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에 나타나는지 혹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극심한 불안을 유발하는지를 나타내야 한다. 그렇지만 강박증이 약물요법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질환은 실제로 다른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다. 또한 진단은 환자에게 동일한 질병의 가족력이 있는지 혹은 비자발적인 몸짓과 관련이 있는지를 나타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예일대학교와 브라운대학교에서 만든 강박장애 등극과도 같은 질문지를 통해 환자를 진단할 수 있다. 강박장애 치료 OCD는 주로 인지 행동요법으로 치료한다. 이 치료법에서 환자는 의도적으로 강박관념을 유발하는 상황에 노출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환자는 자신의 불안을 조절하며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억제하기 시작할 것이다. 또한 항우울제가 포함된 정신양리학적 치료법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 질환에 대한 교육은 환자와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성 기술과 사회활동에 대한 훈련으로도 제공된다.